장인의 손길이 깃든 천연가죽 축구화가 18년만에 돌아왔다 오늘 소개해드릴 축구화는 오렐리아 웨이브 JP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댓부츠입니다 오늘은 미지노의 리빌드 프로젝트 7탄으로 환생한 오렐리아 웨이브입니다 한정판 제품인데요 전세계 3천 켤레만 출시됐고 그 중 천 켤레는 일본 내에서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국내 출시하자마자 빠르게 달려가 구매해봤습니다 축구화를 처음 꺼내보는 순간 고급 수제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정말 가죽의 퀄리티와 만듦새가 훌륭합니다 신코 뛰기가 아까울 정도네요 모렐리아 웨이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미지노가 2003년에 처음 출시했던 축구화입니다 1985년부터 만들어 온 축구화인 모렐리아의 가피에 미지노 웨이브 기술을 적용했던 축구화인데요 가볍고 유연한 맨발 같은 착용감에 미지노가 자체 개발한 미지노 웨이브 기술을 결합한 결과물로 당시에 많은 매니아층의 환호를 받았던 제품입니다 이번에 리메이크 된 색상은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일본 국가대표인 모니와 데루유키 선수가 신었던 것과 동일한 색조합이네요 웨이브 기능은 이름처럼 물결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미드솔에 들어가 있는 이 기능은 발바닥에 안정감과 쿠셔닝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뒤꿈치 아래에 위치해 있고 희미하지만 안에 빨갛게 보이는 게 웨이브 기능입니다 이번 모렐리아 웨이브에는 두께 약 4.5mm, 약 3.4g의 웨이브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2003년 미지노 웨이브는 웨이브 기능뿐만 아니라 외장형 힐컵을 재봉으로 붙여버린 것도 특징인데요 뒤꿈치 부위를 잡아주는 안정성이 매우 우수했던 특징이었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제작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접이식 텅까지 완벽하게 구현된 모습인데요 벨크로를 활용해 텅을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클래식한 접이식 텅의 감성 너무 좋아합니다 텅은 푹신한 쿠션이 이불처럼 충분하게 들어있네요 어퍼는 2003년 당시에 캥그루 가죽 스타일이 아닌 현재 미지노가 사용하고 있는 워시어블 캥거루 가죽입니다 손으로 만져본 가죽의 느낌은 최신 축구화인 모렐리아 네오 3 베타와 동일하네요 스티치 스타일은 2003년 버전과 동일하게 구현됐습니다 2003년 버전과 달라진 것도 있는데요 오리지널에 없던 내부 스웨이드가 추가됐습니다 모렐리아 네오 3와 동일한 스웨이드인데요 착용했을 때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요인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꿈치 까짐을 방지해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작지만 만족스러운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솔입니다 인솔은 요즘 미지노 축구화에 동봉되고 있는 것과 다른데요 윗면에 금색 패턴을 만져보면 뻑뻑함이 느껴집니다 어느정도 논슬립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뒷면 뒤꿈치 부위에는 쿠션 소재가 아주 두툼하게 부착되어 있네요 2003년 모렐리아 웨이브에 들어있던 것과 동일한 인솔입니다 아웃솔은 천연잔디, 인조잔디, 맨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웃솔입니다 2003년 오리지널 버전과 동일한 아웃솔과 스터드 배치입니다 손으로 휘어봤을 때 굉장히 유연하네요 마지막으로 무게입니다 2021년 모렐리아 웨이브는 255mm 기준 약 219g입니다 미지노의 최신 기술이 들어간 레뷸라 컵이나 모렐리아 네오 3 베타보다는 조금 무거운 수준이네요 18년 만에 환생한 모렐리아 웨이브 어떠셨나요? 30대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 시간이었을 것 같고 모렐리아 웨이브를 처음 보는 분들에게는 생소하고 신기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만듦새가 좋은 클래식한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만난 기분이었고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신어본 후 모렐리아 웨이브의 실착 리뷰로 돌아올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